Q. R.I.P.E. 오드аются Q. R.I.P.E. 오늘 제주도를 하고 싶은 주제는 홍삼스입니다. 와, 오, 씨. 뱅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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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스위트인거야 포할라룸프를 우슬루 박박 박박이 무슨 뜻이냐 지금 맞을거 더 놀라 박박 이거 인정한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주어진 호캉스 솜 뱅뱅스 솜의 한도를 어그로 딱 맞고 쓸 경우 700만원을 엠브레이드에서 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끼리 할거 아니야 613만원 아니야? 어 메뉴 바로 시키면 나 56만원치 시킬게 56만원 아 아 이침 칼 칼 네 그 룸서비스 시킬겁니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오케이 어휴 재밌네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 놔도 되겠다 일단은 56만원 시켰다 나는 유자 상징 누적 금액 56만원 입니다 오케이 아 애매한데 56만원 이여 뭘 시킨 거야 형 아라비아 따가 뭐예요 윤기 형 나 시키고 왔어요 아라비아 따 하하하하 자 제이형 뭐지 시켜요 난 시키고 왔어 오케이 나 시킬게 지금 뭘 시켜요? 전화로 시키면 돼요? 7 plus 346 어 통화? 통화 누르면 돼요? 7 3 4 4 4 7 아 칠 자비아따 하나 해주십시오. 네네. 네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성비는 여기 소고기 치즈버거거든요. 봉지 과자가 25만원인데 소고기 치즈버거가 24만원이에요. 나, 나 미안한데 우리 치즈버거 시키고 갈비살 짜파구리 시켰는데. 다음은 남준씨 주문하셔야 되고요. 현재 누적 금액은 128만원입니다. 야, 근데 멤버 여러분들, 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시켜요. 근데 700만원 맞추기로 했는데 이거 약간 서운하지? 분명했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네. 한 명도 100만원이니까 아직 안 넘어간 거지? 인당 한 60... 나 오늘 진짜 머리도 안 졌나봐. 미안해. 아, 지민아. 꼴때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안녕하세요. 주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갈비살 짜파구리랑요. 아이스커피랑 조립 블록 하나만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갈비살 짜파구리랑 조립... 야, 보드게임! 아, 씨... 아니다. 조립 블록까지만 부탁드려요.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 와, 쟤네 어떻게 저렇게 쉴 틈 없이 떠들어? 남준 안 시켰어? 남준아! 어, 어디서 시켜요?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아, 근데 여기... 근데 여기 갈비살 짜파구리 하나랑요. 네, 그리고 뭐야 이거? 우리 감독님 목소리인데요? 그리고 게임기 갖다 주세요. 게임기 40분이라고 써 있는 거. 네네. 야, 정구아! 네? 너 방 얼마나 크냐고 봐봐, 보여줘 봐. 방 얼마나 크냐고? 어, 그냥... 어, 그냥... 그냥... 정의적으로 한 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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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국이 미쳤는데? 방? 야, 정국이 몇 호냐? 몇 호냐? 17호! 17호! 가보자. 자, 또 뭐 할 걸? 갈 수 있어? 남의 방? 나, 남의 방? 우와, 방 진짜 커. 미쳤어. 근데 뭐... 커도 할 게 없어. 우와! 우와! 네명세야? 네명세? 우와, 쩐다. 아니, 근데 뭐 할 게 없어. 아니, 그니까. 저, 저 시킵니다. 야, 브루마블 시켜서 브루마블 할래? 브루마블? 그렇죠. 얘들아, 너도 몇 개 시켰어? 와, 죽이네. 두 개씩밖에 안 시켜줘요. 두 개? 얼마 시켰어? 나, 56만 원. 호비는? 호비 형. 야, 뭐야? 형이, 나 뭐 시켰어? 저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랑 갈비살 짜파오리. 네, 알겠습니다. 오, 마이 버렸다. 오, 마이 버렸어. 오, 마이 버렸어. 와, 방 진짜 커. 좁다. 방 왜 이렇게 커? 그런 게... 야, 시킵어야 되겠다. 야, 이건 거울 진짜 스위트긴 하다. 그러니까. 진짜 스위트네. 아, 뭐 먹지? 아니, 뭐, 뭐 하지 또? 좁, 좁. 네, 어, 잠깐만요. 감독님 아니에요? 야, 룸 서비스라고 하면서 감독님이 봤는데? 장어 덮밥 하나 주세요. 네. 네, 장어 덮밥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네. 자, 다음은 세영 씨 시키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갈비살 짜파고리 하나랑 클럽 샌드위치 하나. 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민 씨 시킬 창이고요. 여러분, 브로마만 할 거죠? 감독님 이거 모여도 된다 했죠? 네, 모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 먹을 거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갈비살 짜파고리 32만 원 맞나요? 네, 그거 하나랑요. 보드 게임 중에 브로마블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얘들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 좀 건조하지 않냐? 난 이미 미스트 뿌렸어. 다 했어. 형만 안 했어.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면 어떻게? 시간 텀을 두고 해야지. 오케이, 지영. 다시, 다시. 큐. 얘들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수분이 말라가는 게 느껴지지 않냐? 아, 맞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거 너네 하라고 하나씩 넣어놨어. 오케이, 질. 땡클. 오케이, 질. 자, 건배. 건배. 건배 뭐야? 건배. 오, 질. 잠 merged. 콤부짜라는 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와, 여기는 주름 개선 이중 가능성 화장품이래. 진영, 형 나이를 보면 형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 윤기에도 그럼 껴줘. 형은 30대잖아. 30대입니다. 현재 몇 명 금액 501만 원이고요. 네. 네, 이제 방국이 시키실 수 있고요. 지금 시키셔도 되고, 시켰다 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정국아. 응? 방국이 형 좀 시켜줘 봐. 아까 시켰어요. 형, 제가 보고 왔는데, 제 밥 빼고 다 평등해요. 왜 얼마나 좋길래? 이야. 아니요. 이야. 야, 식탁이 있어? 아니, 밥을 저기로 시켜서 나눠 먹자. 그러면 음식은 누가 치워요? 정국이 방에서 먹으면 정국이 방 냄새 퍼지잖아. 그래. 음식은 각자 먹어. 각자 먹어. 뭐 정국이가 허락해 주면 같이 먹는데. 아, 그럼 정국이 방에 뭐해? 노 퍼미션. 지금 시킵니다. 나는 게임기와 페퍼로니 피자 시켜야 되겠다. 게임기 시키면 게임 같이 할까? 얘들아, 미안해. 게임기 내가 먼저 시켰어. 어? 아, 진짜? 어. 게임기가 총 4개 있습니다. 누적금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진영. 왜? 형, 얼마 썼어요? 다 앞에서? 100만원. 1만원? 100만원? 1만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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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1만원.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돈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을까? 오, 찔! 형, 돈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돈 쓰고 싶어. 우리 이거 다 시켜볼래? 그러면 감당될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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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야, 자이빙 해줘. 나 바다에 왔어. 갈게요. 어떻게 맞출 거야, 안 맞출 거야? 700만 원? 700만 원 한번 맞춰보자. 700만 원이 맞긴 해? 가격 치고 700만 원은 좀 작긴 한데. 야, 우리 호캉스잖아. 그냥 막 써도 된대. 근데 진짜 솔직히 소신반원 하나만 해도 돼요? 그치, 호캉스 그냥... 누워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치. 사실 그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수영장 가고. 야, 우리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야, 다 털어, 야. 라면 뽑기랑 고르곤졸라 피자 부탁드립니다. 커피 시원하게 아이스커피 하나랑요. 뿌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달달하니. 아이스커피랑요. 고르곤졸라 좀 부탁드립니다. 샤인머스캣 빙수 하나랑요. 고르곤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갈비살 타포구리 하나랑요. 장어 덮밥 하나랑 과일 주스를 주세요. 미니 치즈 케이크 하나랑 따뜻한 커피 하나요. 어, 어, 왔다, 왔다. 아, 그 정국아 밥 왔어? 나 라면만. 어, 부럽다. 부럽다. 이야. 이게 제일 빨리 오네, 컵라면이. 조선 팰리스 호텔까지 와서 컵라면을 먹어야겠냐? 아니, 애피타이저인데 뭔 소리야? 아, 뭐지? 그러고 있어.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갈 것 같아서 깨우려고. 아, 맞아. 오케이, 잭키, 기다려. 오케이, 잭키, 기다려. 오케이, 잭키, 기다려. 오케이. 정국아.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잭키. 아, 맛있어, 뭐야. 아, 이거 뭐? 이거 뭐, 라면볼게요? 응, 라면볼게요. 아, 야, 이... 뭐 할래요? 다 해냈어. 나 라면보기 배워, 너무 배고프더라. 진짜 뭐가 있는데. 제게. 아, 맛있겠다. 아, 나 죽은 거야? 뭔가, 맛있겠다. 아, 거의 다 인터뷰네. 아, 물건이 작 thirst.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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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dern 테스트.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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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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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 먹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 넷플릭스나 봐야겠다. 와, 강철보도 못 봤다. 강철보도. 강철보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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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펜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 뭐야? 고맙다. 이건 뭐 선일이고, 이거. 나 또 뭐 싶은 거 같은데?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피자. 와, 다 밀가루네.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뭐야, 그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무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진짜 맛있다. 오, 진짜 신기하다. 오, 나잖아. 오! 오! 오 완전 신기해! 우와 재밌는데? 나와? 오 완전 신기해! 야 남자랑 이거 봐 완전 신기해! 해봤어? 뭐예요? 게임이에요? 응! 마력같이구나 이거 그거 새로 나온 거 야 저거 진짜 신기하지 않냐? 뭐야? 저거 표도로 조종하는 거야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보여요? 아니 그냥 여기가 맵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저 한번 해봐도 돼요? 봐봐 너 저기 앉아있어봐 안 돼있어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네 얼굴 보여 봐 그럼 이제 네가 보습업이야 아 진짜? 응 이거 봐 그럼 조금 더 숙여야 돼 화면이 안 보여 이거 봐 형 얘가 보습업이야 지민이 형이 사진 찍어줄게 발사 안 떴다 그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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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아빠 놀아줄 때 진짜 좋겠다 아빠가 아들이 놀아줄 때 와 되게 재밌다 이거 보면서 하니까 되게 헷갈려 뭔데 뭔데 지민이 몇 호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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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민이 몇 호야? 네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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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이형 안 돼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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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형 기다려서 누워봐 왜 엎드려 누가 나와 화면에 에이형 야 반대로 놀아야지 반대로 놀아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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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게 뜨네 데미 조커가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이웨트 이번엔 갈게요 갈게요 참치 두 사람은 칼과 사람님을 문양하지만 다 칼이 고향 아이웨트 다이웨트 다이웨트 도루 lesb 뭐예요? 고양이 구출 유튜브 나 이거 봤어 진짜 귀여워 근데 얘 좀 안타까워요 다리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직 아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런 거로 하고 병원 가봤는데 다리 뭐 안 움직인다는데 근데 얘 학지라는 게 진짜 웃기는데 너무 귀엽던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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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강철부대 못 봤다 강철부대 뼈 뼈를 하려는 뼈다 해야겠네 흐음 으음 안돼 오 어헣 겁나 빨라 네 무지는 데뷔한 거야? 다 여기서 각각 방송만 하고 있는 난 지금 너무 좋은데 그거 단순히 그거 베스트 프레임하지 예예 야 죽인다 역시 밀가루가 짱이야 진짜 고기나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진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진짜 헉갱스 온 것 같아 진짜 헉갱스 온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꿀꿀꿀꿀꿀 야아 이거야 선지 무적 금액 정국아 786만 원이고요 786만 원 왜? 지금 너 차례래 나 게임기 하나만 시켜주라 자 여러분 무적 금액을 맞추시면 7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근데 어떻게 맞춰요? 달려나 방탄이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릴 매수하려고 했습니까? 달려나 방탄이랑 관련된 숫자? 이 정도는 안 돼 달려나 방탄이 이제 몇 타지? 정국아 조용 정국아 시켰어? 아이스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정국아 게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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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게임기 하나 아이스커피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얼마죠?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시키면 801만 원 된다고 하거든요? 네 야 호박 어? 달려나 방탄 시작 날짜 아닐까? 시작 날짜? 근데 시작 날짜로 하기에는 너무 2로 시작하지 않냐? 그럼 이미 우리가 초과했는데? 2000일 수도 있지 2000 800만 원 아닐까? 왜 800만 원이야? 아니 2000만 원 될 수 있잖아 2000년대로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안 사면 우리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더욱더 목표 올려놨지 않습니까? 야야야 찾았다 뭐? 야 찾았어 야 8월 1일이야 8월 1일? 야 801만 원 아니냐? 어 그럼 나 커피 하나 시키면 따르네 810만 원이지 어떻게 801만 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8월 1일이니까 8월 11일이어서 810만 원이겠지 801만 원 맞지 아니 내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이 된다고 아 진짜? 아닌가? 어 그럼 게임기는 못 시키겠다 야 정국아 맞출 수 있냐? 제가 커피 하나 시키면 801만 원 된다니까요 그럼 커피 하나만 시켜봐 그래 시키고 자 이제 멈춰 멈춰 17번 방 커피 하나 부탁드립니다 801만 원 난 맞는 거 같은데? 아까 달려라 방탄이랑 관련했다며 제작진분들 단순해 네 생각보다 맞아 그래 801만 원인갑네 솔직히 다 시킬 것도 없잖아 뭐 그렇긴 하죠 나 솔직히 지금 졸려 그냥 자고 싶어 나도 난 잠이나 잘까? 자 일단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일단 보류 지금 현재 누적 금액 801만 원 코비씨에서 멈춰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은 홈캄스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빙수 먹을래? 형 피자 형도 먹지도 못하고 있구나 빙수 먹을래? 배불러서 못 먹은 거죠 형 지금 아니 나 이거 마리오카트 안으로 바로 돌아다니라 와 형 치즈 장난 아닌데요? 이거 그거 우리 옛날 먹던 거 고루 시카고 피자? 아니 고루곤 졸라 나는 어감이 좀 이상한데 이상하게 나는 거 같은데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형님 굿네임 어느 부위를 드시고 싶으세요? 이 부위를 싶으세요 이 부위요? 네 가장 작은 부위를 원하시는군요 좀 깔끔하게 제가 잘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루곤 졸라 꼬레 찍어 먹어야 더 맛있지 뿌려드립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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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냄새 없어 와 진짜 무섭겠다 형 와 진짜 무섭다 형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뛰는 척만 해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이 앞에만 그냥 고수 게이트 1 앞에 시작 지점이 어디야? 붕 붕 붕 붕 붕 붕 좀 하네? 자리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 나 진짜 초딩된 것 같아 지민아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하고 있냐? 봤어? 너무 창피해 야, 민망해 죽겠다, 지민아 너무 창피해 네? 자 호캉스 즐기셨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즐긴 것 같아요. 진짜 실체 호텔에서 지낼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투하할 때 이거지 투하할 때 이거지. 오늘 호캉스 잘 즐기신 것 같고 자 이제 정산이 나갔죠. 내가 맞춘 것 같아. 801만 원? 800일 아닌데 혹시 그냥 정답인 척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800일 아니면 진짜 도저히... 뭐가 있냐? 솔직히 제 추론은 괜찮았잖아요. 합리적이었잖아요. 8년 차에 이제 초심. 그러니까 8월 1일. 의미도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는 팬미팅도 싹 부셔버렸는데. 그리고 달방 첫 방송이 8월 1일. 여러분 오늘 저희 한도는 7일 시작할 것 같아. 내가 봐도 7일 것 같아. 제일 상해도. 왜? 너는 당연히 802일이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감독님 입에서 남았는데. 아니 100만 원. 100만 원. 800. 아니 근데 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오늘 호캉스 진짜 재밌게 했어요. 네 재밌게 즐겼으니까. 네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요. 자 오늘 달방 머니의 한도는? 여러분 맞췄어요? 801만 원. 진짜? 에이 거짓말. 너는 솔직히 바꿔주셨다. 아니 진짜 봐봐. 진짜? 진짜로? 우와. 레전드. 레전드. 맞췄어 맞췄어. 대박이긴 한데. 진짜? 대박이긴 한데. 프린트 되어 있네. 프린트. 근데 마지막에 너 커피가 딱 정점이었네. 그러니까 아까 너가 딱. 에이 jk. 에이. 신기한 것도 진짜 너 커피 가격으로 딱 맞춰진 것도 진짜 신기하다. 그럼 우리 그냥 막 시키다가 마지막에 커피 딱 시키니까 800일이었어. 나 커피 시키면 딱 801만 원이라고. 나 게임기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지. 너 게임기 시켰으면 이제 사실 뭐. 그렇지. 너 인생 이제 게임 되는 거지. 인생의 게임이랑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재밌을 거야. 너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목숨의 개수가 정해져. 게임이 진짜 나 어떤 것인지. 여러분. 문화상품권 100만 원. 와. 진짜. 진짜예요? 이걸 맞춘 것도 우리 대단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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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방 역사상 가장 큰 상금 아니야? 오.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대박이다. 야. 아. 상품권. 상품권. 그렇죠. 그니까. 진짜 설마 했어요. 야. 남준아. 네가 맞춘 거니까 50만 원 줄게. 아. 거절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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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아. 내가 이거 반 줄게. 진짜. 너무 고마워. 거절해야. 거절해야. 안 주면 그것도 더 이상. 아. 그러네. 야. 남준아. 아 진짜? 아 진짜? 떨리는데? 아. 찢어질 거 같아. 와. 감사합니다. 아. 오늘 단절왕산 호캉스. 뭐. 여러 가지 걱정하시긴 하지만.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뭐. 티비 보고 좋았는데. 밤이 잘 오더라고요. 나 지금. 심지어 왜 이렇게 잘하냐. 아니. 호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일단은. 아. 갈빗살 짜파구리 좀. 맛있더라. 장어 덮어집이 맛있어. 네. 아.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한복파일 호캉스는 또.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혼자서. 네. 그냥 내 시간 가지면서. 뭔가. 후식 먹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디저트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네 시간 가는 게. 뭔가 내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뭐 일단은. 저희 멤버들의 이런. 가볍지만 소소한 행복. 네. 이런 행복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또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달려봐야죠. 달려라 방탄이니까. 달려야죠. 네. 달려야죠. 네. 오케이. 자. 재밌는 호캉스가 됐습니다. 달려봐야죠. 뭐야. 뭐야. 뭐가 뭐야. 당황. 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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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